어! 늘어나나요? 어! 매일이야! 어! 확실하게 접시해드리겠다. 이야... 와! 자! 준비가 끝났습니다.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비거리 향상 가능한지 정말 골프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용품들을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바른 실험을 위해 스윙맨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이분이 살짝 오늘 차가 막혀서 늦게 오셨는데 이제 오셨습니다. 자, NJ 라온의 조광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. 이러려고 느껴왔죠? 네. 주인공처럼. 오늘 맞박에 다... 집중력을 위해서. 집중력을 위해서. 수익을 한 번 해볼게요. 자, 그럼 먼저 조광희 대표님 늦었으니까 드라마 잡으시고. 먼저 기본 드라이버 한 번 쳐보겠습니다. 기본이요? 네, 기본으로 한 몇 미터 나가나? 네네. 아, 똑바로 다 쳤어요. 아, 똑바로 다 쳤어요. 오, 좀 걸리네요. 243. 자, 그럼 이제 깔창을 한 번 신어보고 드라이버 비거리 향상입니다. 오른발이 없어요. 신발 벗으세요. 네, 네. 한 번. 비거리 깔창 이렇게. 야, 이거 재밌다. 이거 재밌어. 비거리 깔창이, 이거 깔창 빼고. 네. 야, 이 깔창 넣고. 자, 이거 신으세요. 제가 할게요. 저도 지금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해드립니다. MC가 이거 해드립니다. 왼쪽 발 엄지가 없어요. 아, 없어요? 살짝 낮아요. 아, 그러네. 자, 준비. 아, 궁금해, 궁금해. 아, 궁금해.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른 게. 네. 뭐가 없는 것 같아요, 진짜. 뭐가 없어, 지금. 어, 발가락이 없어. 오른쪽 발가락이 없어. 오른쪽 발가락, 엄지 쪽이 확 낮게 들어가 있는 거야. 되게 불안한데? 연습 스윙, 연습 스윙. 아, 연습 스윙. 두 번만 스윙하세요. 아, 알겠어요. 일단, 일단은 알겠어요. 야, 이거 궁금합니다, 이거. 여러분, 박준영이 엔조이 골프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. 늘어나나요? 어, 이거 뭐야? 어, 늘어나나요? 어, 매일이야? 145. 145. 아니, 몰라. 제대로 맞지는 않았어요. 세 번 쳐 봅니다, 245. 맞기는 지금 잘 맞는대요. 똑바로, 똑바로. 맞기는 잘 맞아요. 이거 테스트가 돼. 241. 차이가.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. 이게 이쪽이 없잖아요. 없어요, 네. 밑에가. 체중이 이동이 안 되는 걸 조금 해주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웨이가 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스윙이 안정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좀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. 안정감이 있는 스윙이시라서? 아니, 그러니까 일정한 스윙. 아니, 본인은 좀 이상하다, 별로 안 이상하다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초보 때.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오늘 좀 늦었는데 좀 이상하다, 오늘. 아니, 아니요. 그 초보 때 이제 체중 이동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될 것 같아요. 오, 초보는 가능할 것 같다. 네네, 좀. 근데 스윙이 좀 약간 고수 정도에서는 별로다? 아니에요, 그 도움은 될 것 같아요. 체중 이동 못 하시는 분들은. 그래, 일단 얼마만 사시겠어요? 8,000원? 네? 만 원 미만이면 한 번씩? 사요? 2만 원. 고민해볼 것 같아요. 3만 원. 아니, 사요. 그러면 이것까지 2만 원 정도예요? 비거이 20m 더 나가는. 지금 벌써 250만 넘어오면 사실 인정입니다. 조광희 대표가 지금 한 번도 조광희 대표가 250은 못 넘겠어요. 물론 이제 멀리 치는 거죠. 아마추어가 250 치면 멀리 치는 건데. 이걸 뿌리고 250 넘어가면. 네네네. 난리 납니다, 아주. 비거리도 많이 나오고 슬라이스도 방지되고. 그렇지. 슬라이스 방지야, 훅 방지. 아, 그럼 스핀 양을 줄여주는 거구나. 뿌리고 뿌립니다. 네, 이거. 아, 이거 흥건히. 아, 이거. 야, 이거 흥건히.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미끄러질 것 같은데 공이. 젖었네. 자, 젖었어요. 젖었어. 네네네. 자, 그럼 이제 다시 잡으시고. 네네네. 스윙 한 두 번만 하시고. 야, 이거. 물 안 티나요? 네, 끊었어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이게 아마 사이드 스핀 양하고 스핀 양 줄여줄 거예요. 물었어, 물었어. 가봅이나. 야, 이거 긴장됩니다. 진짜 궁금했어, 이거. 어, 이거 정말 250. 뭐지? 아, 약간 흥. 250, 250. 어, 어. 240. 240, 어. 조금 더 나왔어, 지금 최고 기록이야. 그런 거 같아. 근데 약간 뭐. 20m, 20m 더 나와봐. 어, 야, 이거 궁금하다, 이거. 확실히 슬라이스는 안 나네. 갑자기 슬라이스. 예전에 이 페이스에 립스틱 바르는 것도 있는데. 네,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. 슬라이스는 안 나고. 네. 네, 네. 잘못 친 것도 몇 개 있지만. 이게 아마 그거예요. 스핀 양이 많아지면. 어쨌든 슬라이스는 훅이든 많이 나잖아요. 그리고 비거리 손실도 있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저 백스핀 양 있잖아요, 저희 모이는. 거의 비슷해요. 네, 비슷한 거 같아요. 어쨌든 그 코팅은.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했던 거 같아요. 이상한데. 아니, 아니. 아,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.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. 살 정도는 모르겠어요.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한 번 쳐보세요. 내 차가 아니라서. 아, 글쎄. 똑바로. 잘 갔다. 너무, 너무 예쁘게 맞았다. 예쁘게 쳤어. 이 정도인 거 같은데. 212, 213, 213. 자, 이제 뿌려보고 한 번 쳐보겠습니다. 듬뿍 뿌려주세요, 듬뿍. 듬뿍 뿌려주세요. 듬뿍 뿌려주세요. 확실하게 적셔드리죠. 이게 막 가스 230만 나오면. 우와,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우와. 우와. 똑바로. 푸시샷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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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나갔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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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20미터 늘었어. 오. 아니, 저 원래 잘 맞으면 235나가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. 그게 정답이야. 뿌렸기 때문에 뭐. 이런 건 있을 거 같아. 뿌렸으니까. 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건 있을 거 같아. 아, 내가 뿌렸으니까 슬라이스 안 나겠지? 이게 분명히 제작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. 뭐냐면 이제 같은 스윙이라면 스핀 양이 줄어들면 분명히 비거리는 나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코팅을 하면 된다. 뭐 이런 개념에서 지금 시작한 거 같아요, 이거는. 아,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. 장갑 한번 해보겠습니다, 장갑. 이 장갑을 쓰면. 손목을 보고 해서. 손목 코킹. 되게 불편합니다, 지금. 손목이 이상합니다. 아우, 이상하다. 불편해? 불편해.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발견했어요. 뭐예요? 지금 전 제품이 다 초보를 위한 제품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러니까 맨 처음 배우는데 뭔가 교정이 안 되는 사람들. 좀 힘든 사람들. 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. 그러면 이번에 스티커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? 그렇습니다. 네. 저 진짜 궁금했던 거 하죠. 지금 여태까지는 그렇게 큰 뭔가를 못 느끼겠거든요. 어떻게 붙이는 거지? 괜찮습니다. 네네네. 항상 응원은 이쁘다. 175. 스티커 붙일까요? 이제 붙여볼까요? 네. 모양이 이쪽이 맞죠? 1번은 이렇게 붙이고. 액정 화면 붙이듯이 붙이네요? 이러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. 엄청 얇을 거 같아요. 되게 좀 딱. 자, 이제 해봅니다. 가봅니다, 이제. 오히려 두꺼우면. 과연 지금 테이프를 붙였어요. 과연 어떻게 될지. 와우. 와우. 투샷. 이야. 방향이 아주 좋았어요. 오. 이긴 들어갔어, 이거. 잘못 들어갔어. 어,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? 그래요? 네. 뭐 거리는 비슷하고 차이는 없는데. 뭔 차이일지 모르겠는데. 차이는 없어요. 진짜. 뭔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. 오. 좋아. 차이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. 근데 저는 차이는 많이 못 들겠는데 굳이. 이거를. 아까도 나쁘지 않다면서요. 근데. 타감은 아까는 좀 눈 닿겠는데. 혹시 얘를 사서 붙일 이유가 있을까요? 자, 박준영의 엔조이꽃 붓쇼. 오늘 정말 여러 용품들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과장 가공인지 아닌지.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. 정말 나한테 맞으면 그게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니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 조국 대표님. 골프 치면서 다 고민이 있잖아요. 누구나. 누구나 고민이 있는데. 그 고민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상품들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습 방법으로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. 좀 이렇게 도움된다는 게 솔깃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지 뭐 되는지는. 직접 써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. 주윤 씨는 어떻습니까? 오늘 뭘 느꼈어요? 저희 같은 초보 골퍼들도 아무래도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면 비거리라든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만 저런 용품들에 의존하면 안 된다. 오우 그래요. 역시 미스코리아 대구 진다운 말씀이셨습니다. 어떻게 정유사님. 정유사님이야말로 지금 이 모든 용품계에. 굉장히 큰 어떤 흐름을 쥐고 계신 분이시긴 한데. 어떻습니까? 지금 본인이 볼 때는. 근데 실제로 너무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를 저희가 지금 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번쯤 해보고 싶다라 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사람마다 수행이 다르기 때문에. 저희가 정답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쯤 추천을 하고요. 이 비거리 용품이다. 이 용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습니다. 거기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과대 광고에. 제 생각에는. SBS 골프의 또 해설위원까지 함께 하시는. 김형주 프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. 용품들도 많이 있고. 날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.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수행이다. 맞아. 고맙습니다. 네.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주 추첨을 들어서 선물 드리니까. 많은 수명 부탁드리고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본 프로그램은 엔제이 라온과 함께 했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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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